제 칠품 중생에 대한 바른 견해 관중생품 그때 문스 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마치 요술사가 자기가 요술을 부려 만든 헛개비 사람을 보듯이 보살도 중생 보기를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마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물 가운데 달을 보듯하여야 합니다. 거울 가운데서 자기의 얼굴을 보듯하여야 하며 더울 때에 아지란이 보듯해야 합니다. 소리를 애칠 적에 메아리같이 여겨야 하며 허공 가운데 구름같이 여겨야 하며 물 위에 뜬 거품같이 여겨야 합니다. 파초를 굳은 갱이처럼 견고하다고 여겨야 하며 번개가 오래 모민다고 여겨야 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다섯 가지 요소와 같이 여겨야 하며 여섯 번째 은과 같이 여겨야 하며 일곱 번째 금과 같이 여겨야 하며 열세번째 처와 같이 여겨야 하며 열아홉 번째 개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보살의 중생을 가나는 것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형상이 없는 세계인 무색계의 형상이 색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며 복근 곡식이 싹 튼 것 같이 여겨야 하며 이모모 공안 이치를 터득한 수다원에게 몸이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여겨야 하며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 아나함이 어머니의 태중에 든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은 세 가지 삼독을 떠난 아라하노 삼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욕심내고 성내는 마음이 끊어지고 파괴할 수 없는 무생 법인을 얻은 보살에게 욕심내고 성내고 파괴함이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이 번뇌가 있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며 맹인이 빛깔 본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하며 호흡조차 끊어진 깊은 성정상태인 멸진정에 든 사람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허공 가운데 새 발자국과 같이 여겨야 하며 열반 어드니가 몸 받는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연기 없이 불탄다는 것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중생을 간합니다. 문수수 보살이 말했다. 보살이 그렇게 간한다며 어떻게 중생들에게 크나큰 자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이 이렇게 간하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위하여 이런 법을 말하리라 하니 이것이 곧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정멸한 사랑을 행하나니 어떤 집착심도 바람도 얻기 때문입니다.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하나니 번뇌가 없는 때문입니다. 평등한 사랑을 행하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 아닌 사랑을 행하나니 안과 밖의 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사랑을 행하나니 마음이 근강과 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사랑을 행하나니 법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허공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의 사랑을 행하나니 번뇌의 마음의 도적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행하나니 진여를 증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을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사랑을 행하나니 자연의 사랑을 행하나니 언인 없이 얻기 때문입니다. 보리의 사랑을 행하나니 평등하여 한마시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데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모든 애착을 끊기 때문입니다. 크나큰 연민의 사랑을 행하나니 대승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증 내미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공하여 모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보시하는 사랑을 행하나니 중생 구조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선정의 사랑을 행하나니 세속의 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을 행하나니 때를 잘 맞춰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방편인 사랑을 행하나니 온갖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고든 마음이 청정한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나니 잡된 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하나니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락한 사랑을 행하나니 부처님 범락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보사르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문수보사리 말했다. 어떤 것을 어엿비여김이라 합니까? 유마일이 대답했다. 보사르 짓는 공독을 모두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사리 말했다. 보사리 크나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마일이 대답했다. 이익되게 한 것이 있으며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보사리 말했다. 어떤 것을 크게 버림이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지어놓은 복독에 대하여 과보를 바람이 없어야 합니다. 문수는 또 물었다. 나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 생사에 두려움이 생기면 보살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답했다. 보살이 나고 죽는 두려움 속에 있으면 부처님의 공독의 힘을 의지합니다. 보살이 부처님의 공독을 의지하려면 무엇에 머물러야 합니까? 보살이 부처님의 공독을 의지하려면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려는 머물러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무엇을 없애야 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번뇌를 없애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올바른 생각을 행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법을 불생불멸의 이치를 터득해야 합니다. 무슨 법이 나지 않고 무슨 법이 없어지지 않는 불멸입니까? 나쁜 법이 나지 않고 착한 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법과 착한 법에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몸이 근본이 됩니다. 몸에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탐욕의 근본이 됩니다. 탐욕에는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이 됩니다. 허망한 분별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전도된 망상이 근본이 됩니다. 전도된 망상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를 바 없는 것이 근본이 됩니다. 머무를 바 없는 것은 무엇이 근본이 됩니까? 머무를 바 없는 것은 곧 근본이 없으니 문수여 머무를 바 없음을 근본으로 삼아 온갖 법이 세워집니다. 그때 유마일의 집에 한 하늘 아가씨가 있었는데 여러 하늘 사람들을 보며 법문은 하는 말을 듣고 몸을 나타내면서 하늘 꽃으로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에게 뿌렸다. 그 하늘 꽃이 보살들에게 뿌린 것은 곧 땅에 떨어졌으나 큰 제자들에게 뿌린 것은 몸에 붙고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제자들이 신통력으로 꽃을 떼어버리려 하여도 그 꽃은 떼어지지 않았다. 이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부르게 물었다. 어찌해서 그 꽃을 떨어내려 하십니까? 사리부리 말했다. 이 꽃이 진실한 법답지 못해서 떨어내려는 것입니다.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이 꽃은 진실한 법답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꽃은 분별 여건만은 스님이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불법에 출가한 이로써 분별심을 내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오. 분별심이 없으면 그것이 진실하여 법당 것입니다. 꽃이 붙지 아니한 저 꽃알림들은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끄는 탓이옵니다. 마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귀신은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장난하는 것과 같이 스님들이 생사를 두려워하므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하는 것들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는 모든 오욕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번뇌의 스키가 끝나지 못한 이는 꽃이 몸에 붙지만 번뇌의 스키가 없어진 이에게는 꽃이 붙지 못합니다. 사리불을 물었다. 아가씨가 이 집에 있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제가 이 집에 있은 지는 사리불께서 해탈에 머문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었습니까? 사리불님이 해탈에 머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십니까? 사리불은 이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사리불님, 나이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면서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해탈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므로 내가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이나 글자도 모두 해탈입니다. 그 이유는 해탈이라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과 글자도 안도 박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 사리불님 말과 글자를 떠나서 따로 해탈을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대상이 모두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탐욕과 성내는 진심과 무명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지 아니합니까?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잘난 채하는 사람인 증상만을 교화하기 위하여 탐욕, 성내는 것, 무명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하셨는데 만일 증상만을 내는 사람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탐욕, 성내는 것, 무명의 성품이 곧 해탈이라고 선하셨을 것입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깨달았기에 말 잘하는 변제가 그렇게도 훌륭하십니까? 하늘 아가씨가 말했다. 나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지혜와 온변이 이와 같습니다. 만일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불법 중의 증상만이 됩니다.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삼승의법에서 어느 것을 구하십니까? 하늘 아가씨가 답했다. 소승의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내가 성문이 됩니다. 이년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벽지부리 됩니다.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내가 대승보살이 됩니다. 사리불님. 마치 사람이 찬파카 숲에 들어가면 찬파카 향기만 맡고 다른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 같이 부처님 집에 들어오면 부처님 공덕의 향기만 맡는 것이지 결코 성문이나 벽지부리 공덕의 향기는 맡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리불님.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사천왕이나 하늘 사람이나 용이나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유마일 어른이 정복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는 모두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발심하고 돌아갑니다. 사리불님. 제가 이 집에 있은 지 열두 해인데 애초부터 성문이나 벽지부리 법무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사르 대자 대비하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무만 들었습니다. 사리불님. 이 집에는 언제든지 여덟 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덟 가지냐 하면 이 집에는 항상 금빛 강명에 비쳐 방과 낮이 한결같아 햇빛과 달빛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것이 첫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 가지 범내의 시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니 이것이 둘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는 언제든지 제석천왕 범천왕 사천왕과 같은 다른 세계보살들만이 와서 모여여 끊이지 않으니 이것이 셋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요. 이 집에서는 항상 물러나지 않는 육파람일 법만 연설하라니 이것이 넷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서는 언제든지 천상과 인간의 제일가는 음악을 지어서 한량없이 불법으로 교화하는 곡조를 연주하니 이것이 다섯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는 큰 창구가 내게 있고 온갖 보배가 가득 쌓여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도 끝이 없으니 이것이 여섯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아척불, 보덕불, 보온불, 보올불, 난승불, 사자향불, 일체이성불 등 이러한 온 세상에 계시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가 이 어린이 생각만 하면 오셔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문을 연설하시다가 연설을 마치고는 곧 돌아가시나니 이것이 일곱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집에는 찬란하게 상험한 천왕들의 풍정과 부처님들의 극락적포가 모두 나타나니 이것이 여덟째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사리불림 이 집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여덟 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는데 누가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서 다시 성문들의 소승법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까? 제가 12년 동안이나 여자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였는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마치 요수라는 사람이 헛개비 가짜 여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꾸지 않는가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습이 없는 헛개비 가짜인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라고 묻습니까?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번화시켜 하늘아가씨를 만들고 자기는 몸을 바꾸어 사리불로 변화하고서 다시 물었다. 사리불님 어째서 여자 몸을 바꾸지 않으십니까?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의 모습으로 다녔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남자 몸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아가씨가 다시 말했다. 사리불님이 그 여인의 몸을 바꾼다면 이 세상 모든 여인들도 몸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님이 본래 여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여인의 몸을 나타내듯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아가씨가 신통력을 도로 거두니 사리불 몸도 얼레대로 돌아왔다.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사리불님 여인의 모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했다. 나는 여자의 모습을 만들지도 않았고 변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아가씨가 말했다. 일체의 모든 법도 또한 그리하여 있는데도 없고 있지 않은데도 없으니 있는데도 없고 있지 않는데도 없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아가씨여 그대가 여기서 죽으면 어느 곳에서 태어납니까? 부처님은 변화하여 인간이 된 화신으로 태어나듯이 저도 화신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부처님이 화신으로 태어나시는 곳은 나고 죽는 곳이 아닙니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늘아가씨여 그대는 언제 아뇩따라 산맥산보리를 얻게 되겠습니까? 사리불님이 다시 범부가 되시면 제가 그때 아뇩따라 산맥산보리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다시 범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뇩따라 산맥산보리를 얻는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음은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부처님들은 모두 아뇩따라 산맥산보리를 얻고 또 이미 얻은이와 장차 얻을 리가 겐지스강은 모래수같이 많다고 하신 것은 모두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모두 세속 글자로 말하는 것이므로 산매가 있다 하나 깨달음은 과거와 현재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불님 그대는 아라한 진리를 얻었습니까? 얻은 것이 없으므로 얻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얻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이게 말했다. 이 하늘 아가씨는 이미 92억 번호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능히 보사르신통에 머무르면서 소원을 모두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생법인을 얻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만 본래 세원 얼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재하게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3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